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솔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미세뉴스보수의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첫 뉴스를 마쳐라. 퀴즈를 냈는데 3816번 쓰시는 분은요. 국무회의 의결의 첫 소식 겁니다. 검찰개혁안 국무회의 의결. 보내셨는데 틀렸습니다. 3130번 쓰시는 분 대구인데요. 6시 뉴스 1번은 대구공항 부지 관련 뉴스입니다. 아, 대구방송총국은 재채뉴스군요. 6시 전각에. 그래요. 하여간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시청뉴스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 국장이 내일 서울에서 만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수민 평론가가 윤총경 관련 압수수색, 경찰청 압수수색이 첫 뉴스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서울 지하철 파업 노사협상. 그런데 두 번째 뉴스였어요. 아, 그래서? 이게 또 기분이 나쁘죠? 반전, 묘한. 그렇습니다. 더 기분 나쁘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어쨌든 반은 맞췄으니까 오창석 평론가가 퀴즈 먼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입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주미대사로 내정됨에 따라서 정은혜 의원이 이것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됐습니다. 정은혜 의원은 선당우사의 마음가짐을 통해 제 역할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하루를 1년처럼 여기며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정은혜 의원이 승계한 이것은 정당의 총 득표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비례 땡땡이겠네요. 네, 제가 반은 알려드렸습니다. 비례 땡땡. 뭐가 될지 여러분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있는 오답도 환영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첫 소식 뭡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퇴설이 문화의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있는 나루이토 일왕 즉위식 참석 일정을 끝나고 총리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망일 후에 국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총리 사퇴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전혀 근거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총리실의 이석우 공보실장이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고요. 방일 이후에 11월 말까지 예정된 이총리의 일정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밝히면서 이총리 거치는 당정청의 공감대 아래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지금 문화의보도 제가 보질 못해서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년 총선 일정을 앞두고 그만두는 것이다? 대통령 갈등설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전국을 전환한다거나 총리도 총선 역할이 부여된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총리직 사퇴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루이토 일왕 즉위식의 나름대로 이 총리가 의미를 갖고 참석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퇴한다 이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사퇴할 사람이 오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부터 총리직 사퇴를 거론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석 변호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듯 내용을 밝혔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면서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소식의 그 이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 현재 공수처법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kbs의 김경래 최강시사가 나와서 공수처법 통과시켜야 된다. 자신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는 황교안 대표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오만이다. 이런 표현도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200번째 당첨자, 400번째 당첨자 나왔습니다. 200번째 황영숙님, 400번째 양승원님, 600번째도 나왔어요. 9788번 쓰시는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선물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한국과 북한의 카타르 월드컵 예선 조별 경기 현재 전반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중이 없대요. 아니, 빅이벤트를 왜 관중 없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북한 측의 관중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로 아무도 들어오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보통 무관중 경기는 제재를 받을 때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네. 혹시 대북 경제재재를 풀어달라고 하는 북한의 풍자 퍼포먼스인가라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잠깐 한시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아까 무관중이라고 했는데 무관종이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데 그렇겠습니다. 관종 없이 지금. 그 경기는 굉장히 청정한 경기가 될 수도 있네요. 네.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전반전 0대0의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 기사가 있네요. 그동안 이러한 발언을 남겼던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일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종궐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총장은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 공개 거취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국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서 윤석열 낙마론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의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만 있을 뿐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는 또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 여권에서 강력하게 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반대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진 변호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앞서서 여당의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담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쪽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포스트 조국 정국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은 불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협상 가능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비판을 좀 피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고 사실 자유한국당에는 검찰 출신 의원도 있고 경찰 출신 의원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특히 정당이 검경 어느 쪽에 좀 편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 자체는 자유한국당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이쪽에서는 장기 집권 사령부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또 바른미래당과의 공수처 반대 연대를 꾀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제2야당이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연대 방침을 그렇게 내비쳤는데 그런데 사실은 공수처법이 현재의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고 그중에 한 가지가 바른미래당 독자 아니에요. 나머지 한 가지도 여야 사당 합의안인데 과연 이제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응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검찰 특수 폐지에서 특수부를 반부폐수사부로 바꿔서 남겨놓는 방안이 있는데 전국에 3개 지검 남겨놓지 않습니까? 영남권의 한 군데를 남겨놓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적이진 않지만 부산 울산 경남보다는 대구 경북 쪽 존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부울경 지역 특수부는 폐지하고 대구 경북 지역의 특수부를 존치하느냐. 이게 대구 경북이 부산 울산 경남보다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이 훨씬 많지 않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검찰청이 대구 경북에 왜 있느냐. 부산 경남으로 보내라 뭐 이런 겁니까? 특수수사부를. 특수수사부를 폐지하는데 부산 경남은 왜 폐지하고 대구 경북에는 왜 남겨놓느냐. 이 얘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호창석 경론가. 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전투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타겟을 향해서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누가 견딜 수 있느냐면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늘공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이죠. 늘공무원이었던 사람.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의 전투는 대개 늘공의 승리로 끝난다며 글을 시작을 했고 늘공의 경륜이 선하게 쓰인다면 더 말할 게 없지만 그 지식과 잔기술이 개혁에 의 저항으로 발현될 경우 시간이 제한되는 어공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창장 위조 혐의에조차 사냥꾼들이 저렇게 풀리는 걸 보며 황당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요라고 남겼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늘공과 어공의 전쟁은 결국 어공의 승리로 끝난다. 선출된 어공은 시대의 흐름을 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군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수진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죠. 이철희 의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이해찬 대표 이후에 최초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했는데요.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고 모질고 매정했다.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사평론계로 들어오시겠군요. 출마하지 않으면 시장이 포화상태예요. 문턱을 좀 많이 높여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차장이 이철희 의원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도 한 겁니다. 요청석평론가가 나가시겠네요. 평론시장에서 나가시고 이철희 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겠네요. 한동훈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21대 국회에서 떨어진 분들 이 시사평론업계로 또 다들 들어오실 텐데 참 이 시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은퇴 선언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은퇴도 안 하고 총선 준비나 하시지 왜 평론가들이 하는 자리에 들어오시는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유감입니다. 혹시 저에 대한 비난이었습니까 총선 출마 계획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정치는 끝났습니다. 놓쳐 말씀드리지만 자꾸 방송에서 김용민이 언급된 거라고 이 증거장이 내년에 출마하려는가 보다. 이런 댓글을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출마하려면 지금 여기 방송국에 있으면 안 되죠. 지역구에 가서 부지런히 주민들을 만나야 됩니다. 늦었어요. 지금은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공사의 재정으로 임원들에게 휴대폰 휴대폰비를 대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철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휴대폰 비용 4,452만 어치를 지급하는 동시에 최근 6년간 요금 1억 1,849만 원을 대답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임원들 휴대폰 45개를 구입해서 지급을 했고 2014년부터 2019년 올해 9월 말까지 금액이 1억 1,849만 원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출연료를 못 받아요. 맞죠? 아니 드립니까?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어떤 방송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전화인터뷰 섭외가 된다거나 하면 출연료를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두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주는 데도 있군요. 잘 몰랐습니다. 출연료를 받기 위해. 출연료. 그거 저기 다 모아봐요. 셉니다. 국회의원 급여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닐 텐데. 국회의원이 많이 받지 않아요. 본인이 안 됐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을 너무 좀스럽게 보시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한 시간 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혜 안수부터 갈까요? 네. 요즘 검찰개혁을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보이는데 최근 2년간 강화시켰던 특수수사를 다시 축소 폐지하는 게 검찰개혁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기소배심주의와 기소법정주의 같은 근본적 방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검찰개혁 불판은 안 갈고 고기만 뒤집는가. 음. 알겠습니다. 자 석의 안수. 네. 불출마 선언은 왜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는가. 음. 알겠습니다. 불출마를 하신. 네.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정기 은퇴하신. 아마 최연소 정기 은퇴가니까 싶어요. 우리 오창석 평론가. 네. 그래요.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세뉴스보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수사권 조정한 정도라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면서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라고 강조했고 한국당은 공수처는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시도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령용이자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사건 14건에 30년 전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춘재는 자신이 초등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출입통제성 근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민통선 아래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내일 서울에서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제 단점 중에 하나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좀 어제는 좀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인사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주고받으면 힘이 되곤 하잖아요. TBS 라디오 김규리의 퐁당퐁당 진행자 김규리씨. 그는 왜 오늘 이토록 슬플까? 바로 악플로 인해 고통을 당하듯 끝내 숨진 어떤 연예인 때문. 그 자신도 악플의 최대 피해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너 아직도 안 죽었니? 응? 아직도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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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시도를 했죠. 악플을 단 주인공은 국가정보원 걸그룹 FX 출신 가수 겸 배우 설리씨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 안에서는 최씨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괴롭다는 심경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위험 증후는 이미 5년 전에도 발견된 바 2014년 7월 25일 연합뉴스티브이 인기그룹 FX의 멤버 설리가 당분간 연예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댓글과 루머가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낙태설까지 나오는 등 감당하기 힘든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설리처럼 젊은 여자 연예인들은 특히 악플러들의 주요 타딧이 됩니다. 연합뉴스 TV와 인터뷰한 심영섭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댓글에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원래 태어나기를 성격적으로 정서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5년 뒤 6월부터 방송된 JTBC 악플의 밤 설리 씨는 대표적인 악플 피해자로서 무대에 서고 설리는 붕어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얼굴은 어종? 하는 짓은 관종 인정 관종 인정? 관종 인정 관종 인정 관종은 우리 모두 관종 아닌가요? 그렇지 우리 다 관종이지 교통사람들 다 관종 그런데 개관종 인정? 개관종 개관종 관종 좀 주세요 이거는 어그로 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편해서 한 겁니다 악플러를 고소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되게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는 되게 잘 나가는 동갑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제가 만약에 이걸 선처를 안 해주면 빨간 줄이 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고 그냥 본인도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저한테 푼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편지를 받고 내 나이랑 똑같은 친구가 썼다고 하니까 그냥 이 친구한테 내가 빨간 줄을 긋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처를 해줬어요 그렇게 용서하면서 고통과 상처는 자기 마음 속에 꽁꽁 싸며 두었던 설리 씨는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던 터 채널A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약풀을 보고 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소개나 인사도 하기 전에 어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되더라 어느 날, 어느 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내가 조금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지 걱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사실 자기가 겉으로는 굉장히 밝은 척하지만 마음은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떠나는 설리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 설리 씨를 담기엔 이 지구가 너무 작았네요 설리를 담기엔 지구가 너무 작아 와 미안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무엇이 그댈 아프게 하고 무엇이 그댈 괴롭게 해서 아름다운 마음이 캄캄한 어둠이 돼요 아픔 가리게 해 다 아지 못해도 그댈 마음은 내 여린 손이 쓸어내릴 때 천천히라도 변해질 수만 있다면 언제든 믿어보며 웃을게 사라지지 말아요 제발 사라지지 말아 고통의 무게를 칠 수 있다면 나도 떨어질 텐데 도망가지 말아요 제발 시간의 끝이 멀어도 여기서 멈추지는 말아요 다 알지 못해도 그댈 맘이 내 여린 손이 쓸어내릴 때 천천히라도 변해질 수만 있다면 언제든 그댈 그댈 보며 웃을게 사라지지 말아요 사라지지 말아요 제발 사라지지 말아 고통의 무게를 칠 수 있다면 나도 떨어질 텐데 도망가지 말아 도망가지 말아요 제발 시간의 끝이 몰라도 여기서 멈추지는 말아요 이제 놓아줘 그대의 오래된 무거운 짐을 이제는 쉬게도 돼 우릴 본다면 그만 비가 Ju Porque 사라지지 말아요 제발 사라지지 말아요 제발 그대의 아버지 빵 2 감사합니다 다 알지 bild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였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함께 들으셨습니다 퀴즈 정답은 비례대표죠 비례대표 비례대표 정답 많은 분들이 맞히셨는지 보겠습니다 2019번 쓰시는 분은 방송 전에 기분 좋은 시간이 다가왔네요 김용민님의 후려치는 깔끔한 진행에 오후 시간을 보상받으며 보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을 보내신 건 아니지만 축하드립니다 제 마음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아이님 전국구 전국구였죠 옛날에는 하도 당에 공천원금을 많이 낸다 해서 돈전자에 가지고 전국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 비례대표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승구님 비례대표 그리고 8602번 쓰시는 분 비례옥자 그리고 6666번 쓰시는 분 아이고 이런 휴대전화번호 어떻게 구합니까 비례대포 6033번 쓰시는 분 정답 비례대표 36세 비례대표라는 게 제 나이 36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급 자괴감이 듭니다 왜요 살아오신 세월을 왜 부정하세요 그 나름의 어떤 36 나이까지 쌓아온 인생의 궤적을 부정하지 마시고요 나름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돌아보고 또 만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799번 쓰시는 분 차인표 3964번 쓰시는 분 김창수입니다 이러면서 시작하셨어요 제가 아는 김창수만도 한 4명 되는데 말이죠 정답 비례의원 이름을 왜 얘기하십니까 들릴 거 김창수님 젊은 정치인들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창석 씨 기다리겠습니다 오창석 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상 최연소 정계 은퇴 오창석 씨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선거 때 진 빚 때문에 아직도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정치인이 마음먹고 지역구 출마한다 여러분 선거비 보전 받는다고는 하지만 또 보전이 안 되는 돈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보 등록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 오창석 씨 조기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돈 걱정 안 하고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또 그 장을 열어주는 것 또 어떤 문턱을 좀 낮춰주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나이세스 님도 보내셨네 정답 비만 대표 김용민 오수미 씨 전해 주시죠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속에 호남고속도로 지선은 사고 구간 있습니다 논산 백면으로 회덕 분기점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는데요 여파로 막히고요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도 회덕 분기점에서 양밖면 모두 차들이 많아 정체입니다 이후 서울백면 정체는 모두 수도권으로 안성에서 오산 기흥동탄에서 신갈 또 판교 일대와 달래내를 지나 반포까지 구간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강고속도로 시흥쪽으로는 주안부터 송산마도까지 16km 밀리고요 서해양고속도로 서울백면 발안부터 화성휴게소까지 10km 밀려 지나면 계속해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도 정체고 금천에서는 양밖면 모두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말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퀘스터 우리말로 하면 정치 해설사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우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갑작스러운 사태 사퇴 오늘까지도 정치권은 사퇴 이유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김성우의 소장은 결국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고요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 중도층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사람을 기용하고 내치는데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서 누구를 자르고 이러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부담은 올곳이 조국 장관에게 넘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옆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본인이 혼자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내분의 병원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데 조국 장관을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는데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가정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내와 자식들 그렇게 고통받는데 그거를 너희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아내와 가족 특히 아내 건강 문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만두라고 했다 혹은 청와대에서 한 세 가지 안을 주고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퇴하라 이랬다는 거 어떻게 사실입니까? 일단 두 번째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는 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부인했으면 청와대가 부인한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경우는 당정청이 지난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요일 네 일요일이었죠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반드시 세계되어 있습니다 당정청이라고 하지만 혼자 앉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연하문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당대표 비서실장이든 대변인이든 그 전체 모든 내용들이 깜짝까지 감춰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 입을 다 막을 수 없다 못 막죠 한 사람이라도 한 기자한테라도 가서 흘리게 돼 있습니다 곧 조국 조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흘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 해석을 건의했고 청와대가 수용했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경우에 같이 비를 맞아주는 캐릭터죠 여기서 조국 장관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하니 나가시오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당에서 건의를 받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당내에서 그럼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자유로운 정당이고 민주적인 정당이니까 안에서 감론을 박은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를 내면 대호가 단일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여당다운 풍모는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토론 문화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월드컵 조별 예산 경기 0대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생중계를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참 북한이 좀 뼈아픈 실수란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정상국가다 이 면모를 과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좀 속적은 결정이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입장문에서 본인은 검찰개혁의 불소식이었다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넣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인사들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의도에 취재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해철 의원 됩니까? 전해철 의원은 일단 얘기가 나왔고 본인이 부인했죠 총선 준비하겠다고 부인했는데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나왔으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심리를 분석해 보면 아이고 제가 장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렇지 되고 안 되고는 임명권자의 마음인데 대통령이 직접 통보를 해 주지 않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한 것은 사실은 그건 결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총선 나갈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구 주민들에게 아우 저 장관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되게 모양새가 웃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전 진심으로 부인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일단 부인하고 대통령이 3고 철회에 가서 모시고 가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아 그러면 내가 지역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의 마지막을 위해서 제 남은 이걸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 본인이 원래 하고 싶어했던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는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의원으로 가면 중간에 사퇴를 해야 되니까요 공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해철 의원의 속마음은 지금 알 수 없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부인하는 게 당연하다 인정하고 그건 말 그대로 김칫국 먼저 마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하시라 한다면 못 이기는 척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건 못 이기는 척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이고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는 대가 센 그리고 목소리가 직접 먹히고 대통령과 송통이 원활한 사람이 이번에 법무부 장관을 철을 맡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검사 출신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검증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땐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몇 사람 떠오르는데요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권하면 민주당에서 만약 차출령이 떨어지면 다음번 선거는 접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치인 출신 장관들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 이분들 같은 경우 이렇다 할 개혁을 잘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척진다면 앞으로 정치하기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과연 지금 개혁 중에 개혁인 검찰개혁을 담당할 장관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한다 이거는 개혁을 좀 포기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혁을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정치의 기본은 타협입니다 협상과 타협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관들로 정치인들이 가면 그 안에서 협상을 해서 중간 안을 도출하죠 검찰개혁이 이게 칼 졸고 들어가서 검찰을 부시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들도 합의할 수 있고 내부 구성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의 개혁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뼈를 깎는 개혁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더 못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원칙만 주장하다 제대로 개혁이 안 되는 사례들 저희가 예전에 봤던 점을 고려하면 저는 정치인이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정치인이 하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일장일단이 있네요 그런데다가 지금 주요한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일부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민정수석을 하면서 법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 많이 구상을 했고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꿔놓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정적인 것이 영화에서도 자주 보지만 부장검사가 와서 중요한 사건 하나를 어떤 특정검사에게 주죠 밀어주고 싶은 사람한테 야 이건 네가 이번에 맡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을 임의로 하는 것을 이번에 고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다른 것보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배당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스폰서검사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전관 예우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맞네요 이런 조국 장관의 전광석화와 같은 개혁 정책들 그리고 본인이 사표를 던지면서 나갔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이 개혁안과 관련돼서 반대하는 것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통령도 빨리 공무위를 통과시키라고 지시를 했고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쳐서 인사 문제라든지 또 감찰에서 검사 집단을 배제하고 3분의 1 이상을 외부에서 위촉하기로 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저는 빛을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구하게 잘 지키고 갈 수 있는 정치인이면 지키고 갈 수 있는 후보자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97번 쓰시는 분 죄송하지만 장관 임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니다 석을 뿐 현실이죠 무기격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천거를 하더라도 후보로 천거하더라도 결국에는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털어가지고 결국에는 주저앉힐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입법부의 권위를 약화시킨 장본인이 입법부이기도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검찰청에 들고 가서 이걸 수사해달라 저걸 수사해달라 했던 문화가 빚은 비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후보로 나오려는 사람 아무래도 긴장이 되겠죠 하지만 검찰개혁의 가장 푼 명분은 사실 윤석열 검찰 자체가 보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도 털리는구나를 지금 30일 넘는 생중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전 자리를 바로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대를 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진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더 큰 국민들의 저항을 맞게 되겠죠 네. 훌7282번님도 말씀하셔서 그런데 말이죠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저희 방송뿐 아니라 다른 방송 나가서도 전해철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갑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왜 이렇게 힘줘서 강조를 했는지 어제 김용민 라이브에 연결했을 때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전해철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치인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 이름 검색을 자주 해보거든요 기사에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조국 국면에서 어떻게 본인을 실을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누구나 다 조국 다 하면 누굴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검색어 시장에서 선수를 던진 거죠 그러네요 박지원 의원이 이 사람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확 뜰 거 아니겠어요 저도 방송 어제 들었는데 질문이 없는데도 나왔다는 거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벌써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법사위를 하면서 전해철 의원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은 대각 세고 그리고 정치적 탄압을 잘 견딜 수 있고 또 검찰이나 국민들 앞에서 좀 깨끗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들이 잘 부합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검증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민변 출신의 민정수석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박지원 의원이 생각에는 전해철 의원 같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생각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처음 제시를 함으로써 그 시장 자체를 가져가는 효과를 본 거죠 역시 박지원 의원은 정치 고수예요 어쨌든 그래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기사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오르내리면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유력한가 보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식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법무부 장관을 거론된다는 자체가 후리 7이 8이 번 쓰시는 분은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면 박지원 의원이 좋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검찰이 독립이 잘 되어 있어서 법무부 장관을 아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 국면은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을 시기입니다 지금은 개혁의 시기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끊임없이 견제하고 경쟁하겠죠 알겠습니다 정민호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는 처자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이가 아직 어린 박지원 의원이 적임자가 아니냐 이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 세우고 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박지원 의원 73년생이고 45, 46 이 정도 됐죠 아니 자녀 나이가 얼마 전에 출산을 해서 얼마 전에 출산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두세 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확실하네요 유치원 집 어린이집 들어가는 의혹만 없으면 자녀 문제는 넘어가겠죠 특혜 어린이집 입학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의 속내 김성회 싱크와이 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물 누구를 만나볼까요 다음은 월요일에 또 검색어가 오르내렸죠 유승민 의원 속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과 조건부 통합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통합이고 뭐가 없다 통합 운운하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를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유승민 의원 아니었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출마를 하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 영남의 대표주자다 이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마해도 영남의 대표주자인 컨셉은 사라지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신자론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신했다 이런 이미지를 털고 싶다 그렇죠 대구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얼마 전에 대구 메일신문이었나요 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후보가 거의 더블스코어로 유승민 의원을 앞서고 있는데 그 누가 나와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지어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론되고 이렇게 된다는 자체는 즉 후보가 강원도 출신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유승민 의원에 대한 비토가 크다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정서는 배신자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통합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탄핵을 넘어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의 업법대로 얘기하면 모두가 배신자가 되자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고 지나가자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유승민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우리 공화당이 반발하고 나설 공간이 확보가 되네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황교안 대표의 고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러다 지금 계속 세모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 그러고 있는데 게다가 황교안 대표로서는 유승민이라는 대권 주자가 당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마땅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을 분리해놓는 상태가 유리하다고 황교안 대표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경원 대표는 또 유승민 의원을 영입해야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총선을 치러봐야 알겠지만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동작구가 지역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황교안 대표처럼 친박근혜 인호선으로 갔다가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선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게다가 바른미래당이 현재 지지율이 6% 7% 왔다 갔다 하지만 선거 때 돼서 중도층을 혹은 유보층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 데미지는 민주당으로 오기보다는 주로는 자유한국당으로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박빙 승부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의 활약으로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잃을 경우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끌어안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유승민 의원이 대선까지 놓고 보면 지금 더군다나 조건부지만 통합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거절하는 공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그런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창당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창당 시너리오를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바른미래당 계열 그러니까 새누리당 출신들 그들이 다시 합쳐질 것이다 총선 앞두고 그건 이제 두고 봐야겠죠 안철수 의원도 절대 안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겠다라고 유승민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말 투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생각해보면 생각해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하게 부인해서 스탠포드에 가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건 이제 차츰 국민이 지나가면 보여지겠죠 알겠습니다 앞서서 유승민 의원 지금 대구 동구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와 같이 붙여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한마디로 다 지는 걸로 나왔어요 너블스코어로 그래서 그 조사 결과 또 계열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조사는 대구 CBS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A3서치 의뢰로 진행했고 10월 5일 10월 6일 이틀 동안 대구 동구울 선거구에서는 19살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수는 500명이었고요 응답률은 4%였고 5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가중치 부여도 했네요 보정도 했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속내를 들여다볼 인물은 누굽니까 오늘 최연소 정기연퇴에 전언을 했죠 이철희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최연소예요 이분도 그 나이에 정기연퇴하겠다고 하면 거의 최연소 아닙니까 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냥 후키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연소는 오창석시죠 오창석 씨 오창석 씨는 낙선자 중에 최연소 정기연퇴고 당선자 중이네요 오창석 씨가 또 10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냐 아냐 빚을 갚아야 돼 지금 아 그렇군요 선거 때 진 빚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거 감당 못합니다 지금 일단 빚은 털어내고 다음 행보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참 청년 정치도 청년 창업도 빚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철희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했는데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년 동안 검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요 명단에 누가 들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차관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누가 만들었는가 대검 감찰팀에서 만들었고 한동훈 검사의 개입이 의심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대검 측에서는 오늘 즉각 성명을 내서 즉각입니까 즉각 내서 부인을 했죠 내규 작성에는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명단 작성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게 있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성에 관여했다면 한동훈 부장은 지금 그 자리 있으면 안 되죠 왜 2012년 대선을 6개월 남겨놓고 검사들을 관리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명단을 전체 공개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로라도 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요 그 안에 정말 얘기했던 스폰서라든지 이런 문화들을 감찰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불편한 사람들을 감시할 의도였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적 청산 차원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어떻게 될지는 이 리스트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참 이철 의원이 보석 같은 존재인데요 은퇴 선언한 것이 마음은 아픈데 선출직으로의 은퇴는 맞지만 정치 영역에는 계속 남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장관을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있어요? 아니 뭐 그냥 너무 상상이라서요 아니 지금 그분이 정치평론가로서 시사평론계에 돌아올까봐 저희는 좌불안석입니다 네 그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김성우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800번째 당첨자가 K74112413 계정 쓰시는 분이고 천번째 당첨자는 예쁜 여자님입니다 아휴 얼마나 아름다우시게 이런 닉네임을 쓰실까요? 자 평양에서 무관중으로 진행 중인 월드컵 조별 예선 연기 네 0대 0 상황입니다 자 김성우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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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er responsibility lotus bark than cool